아 공중보양 안되는구나 버그구나 어 진짜 버그야 잠깐만 뭐야 이거 버그가 되네 자 유튜브 트위치 을라드랑 자 고전게임 편안을 그때 못했던 거를 몇 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엔딩을 봤기 때문에 이제 딴 게임을 하나 볼 건데 어떤 게임을 볼 거냐면 이제 페미컴 유저면 몇몇은 해봤을 수도 있는데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 게임이란 것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냐면 요거를 일단 켜나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엔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셨을라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러면서 발매를 했던 게임이에요 페미컴 1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미컴도 이게 2까지 나왔더라고 알고 봤더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1이 그 게임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일단 앞에 저기 인트로나 잠깐 보고 갑시다 뭐 페미컴 큰일이야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UFO 원반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찾으러 가자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대충 드디어 원반을 손에 넣었다 이 원반은 UFO를 얘기하는 거에요 퍼맨이라든지 alt스이스 와바바바 이런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에요 그 후지코 그 프로덕션 그 도라이몽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 사단이 만든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로 퍼맨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덴이 슈퍼맨에서 따왔나봐 대충 뭐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 퍼맨 요거 아이덴에서 나오는 거 90년도 게임인데 요거를 일단 한번 켜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내가 이걸 어릴 적에 해본 적은 있지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작법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A가 점프고 B가 공격이에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조작인데 게임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할만 하거든요 당연히 뭐 이제 뭐 근거리 공격으로 하고 뭐 파워를 많이 먹으면은 저렇게 뭐 원거리 공격으로도 쓰고 마리오같이 이제 점프도 밟아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피가 6개가 있으니까 피 좀 조심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연사를 저런 식으로 이제 써가면서 할 수도 있지 그냥 눌러도 연사가 됐었구나 이거 아 사전거리가 길어지는 구만 저 파워먹으면은 사전거리가 길어지는 거였어 이 아이템 뭐 나오는지까지는 내가 대충 기억이 안 나 내가 짱 으이씨 어휴 한 애 맞을 뻔했네 아휴 여기 왜 동네는 왜 이렇게 저게 이거 폭력적인 애들이 많은 게 이거 어휴 씨 저거 원거리에서 못 먹나? 저거? 어휴 씨 못 먹나봐 아휴 위치가 이상하네 저거 왠지 피 채워주는 건 것 같은데 느낌에 벽을 이렇게 깨부시는 거였네요 알고 봤더니 움직임이 내가 저기 투는 내가 제대로 못 해봤는데 보니까 원이 더 부드러워 게임 움직임이 어 잘 왔다 포맨 어 이제부터 두 장의 저기 뭐야 그림 저기 그 그림을 보고 다른 걸 찾아보는 거야 세 다른 점 세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여 미니게임인데 잘 찾으면은 저기 뭐야 보너스 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 봅시다 어차피 이거는 보였지 이거? 어 여기 하나 있다 어 하나 맞고 어 이거 맞고 어 맞네 끝! 아 이거는 뭐 솔직히 저연령층을 노리고 만들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이제 기본 그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근데 내가 짜증나 했던 거는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보스 파트를 보시면 알 거예요 곧 있으면 보스거든?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일단 보너스 나이스 자 갑니다 이 뽀내기 잘 먹고 갑니다 뽀내기 맛있게 먹고 가요 자 일단 요 보스 지점에서 내가 이제 보험을 들어놓을게요 이 보스전이 짜증나 주사위 게임이거든? 주사위 저기 목적지까지 저기 꼬린지점까지 도달을 못하면은 게임이 저기 주소 처음부터 사셔야 돼 한마디 죽고 그게 짜증나 이 게임은 주사위가 한 개 나왔네? 체력을 회복은 했구만 다음은 내 차례다 뭐 대충 이제 간단한 일부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사위가 되게 복불복인데 이거 주사위가 복불복이라서 난 그게 짜증나 뺐지? 잠깐만 뺐지 이게 뭔 기능이지? 아 체력이 올라가는구나 체력이 올라가던가 아니 아니 상대의 체력을 다 쓰는 눈비던가 아니면 꼬린지점에 먼저 도달하던가 둘 중 하나면 돼요 내가 알기로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기 저한테도 저기 데미지가 있었구나 자 일단 갑시다 밤은 2차제다 아니씨 난 왜 이렇게 많이 안가지? 이번에는 저기 분홍색도 올라가야지 아 공격이구나 아씨 보스존에서 고생할 것 같아 느낌에 분위기가 쎄한데 체력을 회복이 됐대 체력을 회복이 됐대 아 야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아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랜덤이야 이거 배치를 한개 받았다고 하는데 오 많이 나왔다 어디로 가야 빨라 저 우측으로 가야 빨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저 무슨 표 아무 효과가 없는거야? 뭐야 이거 아 뒤로 빠꾸시키는거구나 오 다행이다 일단 상대를 빠꾸시켜가지고 그나마 좀 근접을 하게 됐네 오 6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응 아직까지는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 아씨 똑같이 데뷔지 받았네 4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최적 올라가고 응 4 이상 나오면 게임 끝난다잉 4 이상 나오면 게임 끝나 제발 4가 나와줘야되는데 자 봅시다 4가 나와줘야되는데 4 4 오 6이다 오케이 오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다행이다 그래도 첫판 쉽게 끝났습니다잉 그래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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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첫판 보스가 끝나는거에요 상대 체력을 다 깎아먹든지 아니면 저렇게 꼬리점 도가와든지 2탄은 내가 와봤던 것 같다 2탄은 와봤던 것 같다 어 2탄은 와봤던 것 같은데 자 뭐 이런식으로 일단 하는게임이에요 펜스쿨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색편이 아닙니다 이거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보스전이 짜증날뿐이야 단지 보스전이 짜증날뿐이야 단지 보스전이 짜증날뿐이야 단지 저 연사 저거 먹고 어 연사 잘 먹어야돼 일단 건물 위로 가면 안전하겠지 어 건물 위로 가면 안전할꺼야 아마 어 건물 위로 가면 안전할꺼야 아마 오케이 어 벌써 보스야? 보스 빨리 왔네? 자아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빨리 갈까 좌측으로 가야지 빨리 갈 것 같죠? 느낌에 자 꼬리점이 저기 이제 저기 저저저저저저 가운데 상단에 있어요잉 스테이지는 쉬운데 스테이지는 쉬운데 주사위 게임이 약간 저 길을 길게 만들어놨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무난하게 갑니다잉 왜 뭐야 쟤는 왜 저기서부터 시작해 아씨 누구 치사한거 아니? 하나 둘 자 그러면 누구를 골라봅시다 자 그러면 누구를 골라봅시다 얘 골라봅시다 아이씨 지금 와서 체력해보기봐야 의미가 없네 자 갑니다잉 그 다음에 봅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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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누구고 오지? 어? 배지를 다 썼다고 하네? 이러니 아 배지도 개수 저기 제한이 있었구만 하나 둘 아이씨 아이씨 상대 한번 빠꾸고 가는거였네 아이씨 적은게 왜 걸려 오케이 어이씨 그래도 공격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뭐야 아 쟤는 저기로 가는구나 다행이다 자 제발 주소위 많은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잘하면은 상대를 먼저 떼도 잡아서 떼도 잡아서 이제 끝날수도 있겠는데 아이씨 또 빠꾸야? 아 제발 어 다행이다 어 6이다 자 갑니다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오 오 어 강객이 점점 쭉 돌고있어잉 오오 한칸 어이씨 어이씨 체로 전부다 회복하네 저 미친 잠깐만 3칸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직까지는 무난한거 같은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1,2,3,4,5,6 아이씨 두턴은 해야된다는 얘기네 상대가 적게 나오기를 받아야지 아이씨 수가 빨린거 같은데 큰일났네 6이 나와야지 이길거 같은데 6,6,6 아이씨 내가 졌어 아 내가 졌기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바꾸하고 일단 주사위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잘좀 나와 제발 그렇지 1,2,3,4 아 다행이다 상대를 뒤로 돌릴수가 있네 많이 나와라 오오 나이스 교차를 벌렸어잉 1,2,3,4,5 1,2,3,4,5 1,2,3,4,5 오케이 오 다행이다 이정도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갔겠지 오 다행이다 와아 진짜 다행이다 3이상 나오면 돼 3이상 아이씨 아이씨 오오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잉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뭐라고? 왜왜 한번더 하냐? 아이씨 아이씨 뭐야 요 또 자 세이브 3이상 나와다 제발 3이상 나와 3 아이씨 아이씨 3 3스테이지는 왔던 것 같긴 한데 상대가 바뀌나보네 캐릭터가 맞고는구나 아이씨 잠깐만 아까 공중부양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까 공중부양했던 것 같은데 기분탓인가? 아 아 공중부양 안되는구나 버그구나 아이씨 버그야 잠깐만 하하하 뭐야 이거 버그가 되네? 아이씨 연타 잠깐만 아이씨 지금 연타 연타 이거 터보 버튼인데 터보 버튼을 눌렀는데 버그가 걸리네? 수동으로 연타를 누르면은 저기 날짜를 못하는데 버그 걸려가지고 날아버리네? 아이씨 개캐였네 이거? 뭐야 이거? 하하 참내 뭐야 이거 실드 뭐냐? 오이씨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야 이거 버그 갓겜인데 이거? 오오오 뭐야 버그 갓겜이었노 이거 어이씨 어이씨 오케이 일단은 저렇게 쉽게 올라가면 갔지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아이씨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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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을 밟고 이제 날아가야되는건데 버그만 써도 뭐 이거 뭐 충분히 깨겠는데 이거? 아이씨 왜케 안죽어 이거 아니 안죽어 왜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왜케 안죽어 이거 아아 아 여기 짜증나네 어이씨 오 오 오 잠깐만 오오씨 그래도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네 뭐야 이번에는 아 이번에도 틀림게임이다 참기야 아 세군데 나왔어? 두군데 어디야? 아 여깄다 한군데 나온 한군데 어디야? 어 수염 수염 오케이 오우씨 조사하네 오우 쟤 이상한데서요 쟤 길 꾸여가지고 뭐야 저거? 어이씨 여기서 잘 피해야돼 여기서 오우 저기서 잘 피해야되네 저기서 오우 다행이다 오우 아니 피가 하믄게 없어서 좀 조심해야되는거 그게 있어 버그 버그로 써서 올라가면 되긴 되는데 오 오 됐다 버그 갓개밀네 이거 버그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될 줄이야 자아 일단 일단 어찌 됐듯이 보스인데 피가 하나도 없네 큰일났네 무조건 이건 왼쪽으로 가야되는게 빠른거 아닌가 이거 잠깐만 몇개야 아 이건 좌측으로 가는게 더 빠르네 좌측이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꼬린이 저기 좌측 상단에 있는데 좌측으로 가는게 더 빠른 길이네 오우 체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되면 할만하지 자 가자 어 뭐 체력 초반부터 체력 올려주면 뭐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는데 피 너무 많이 따는데 하나 둘 셋 근데 지금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아니 상대는 왜 저렇게 많이 나와 자꾸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넘겨 자 얼른 가봅시다 두개 에이 뭐 두개 해봐야 뭐 체력 올릴 것도 없구만 오케이 네개 하나 둘 셋 넷 어 뭐 나쁘지 않아요잉 일단 같은지 좀 왔어잉 백지를 갖고이자 안구만 자 봅시다잉 6 에이씨 6 나오다니까 4 하나 1 2 3 4 아니 왜 육이 안나오지 왜 이렇게 육이 안나와 쟤는 저기도 돌아가네 그냥 그쪽으로 가 그래 내가 많이 뽑으면 되지 하나 둘 하나 둘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갯수 나오는거 보면은 육이 나오면 된다 육 육 나오면 돼 육 오케이 육 나이스 육 그렇지 육 나와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이기겠구만 이것만 더 다행히도 주사위가 육이 잘나가져서 육 에이 육 안나왔네 그래도 4만 나오면 돼 4이상 나오면 돼 이제 저 정도면은 내가 떠나자 할 수 있지 어 이정도만 할만해 뭐야 육이야? 야 씨 이름은 뭔데? 먼저 가야된다 이거는 거의 답이 없다 먼저 가야된다 하나 둘 셋 오! 보름표 나오면은 뭔 일이다 뭐야 아이고 마누보스맨 아이고 팔로우 고맙습니다에 아이고 마누보스맨님 팔로우 고맙하용 어 뭐 이것저것 이제 네트로 게임이나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잉 뭐 뭐 스위치같은것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뭐야 오 다행이다 어 일단은 다행이야 일단은 자 무조건 나는 1이상 나오면 되기 때문에 뭐야 아이씨 어차피 내가 진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왜 한 번 더 하는거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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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나이스 자 클리어 아이씨 오 두 번 연달아서 나왔어 다행이네 오오케이 오오케이 아이씨 아이 개같은 주사기 게임 진짜 아이씨 아이씨 아 저 놈의 주사기 저거 진짜 짜증나 저거 뭐 안나오면 못해먹잖아 아이씨 차라리 횡스쿨 파트 하는게 더 낫겠다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뭔 일이 있는거야 이거 아 저 까지 말고 원킥인거 보네 잠깐만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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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가면서 갑시다잉 방법이 없어 저거 아 저 까시 까시를 잘 피해야되네 저거 예 어디까지가니 그렇지 자 까시를 잘 피해야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네 오오오오 어 그렇지 자 일단 한번 올라갔다가 뭐야 뭐야 아 뭐 이런식으로 가는거야 아 아 저렇게 가는거구나 뭐야 이건 또 어 자 일단 갑니다잉 오오오오 오오오오 자 일단 저렇게 보내버리고 여기서 문양이 많이 나오는구만 일단 문양 많이 먹으면 좋잖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밟고 딜길만한 곳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밟고 올라가야되지 아 이렇게 가야되나 아 이렇게 밟고 가는거구나 아 아 잠깐만 아 아이씨 어떻게 가야되 이거 아 아 퀵 잠깐만 아 퀵한대 이거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야되 이거 아이씨 앗 으악 오 푸흐흐흐흐흥 버그 갓겜이었네 이거 버그 갓겜 오 다행이다 으이씨 오 버그써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저거 시 저거 애초에 내가 잘못 깐던거였네 저거 저것도 잘 까야되는거였구나 바닥을 잘 깠어야 되는 게임이였어 이거 아이씨 위로 가는건가봐 잠깐만 자 봅시다잉 뭐야이거 어 다행이다 아이씨 자 일단 저 보너스 보너스 룸 갑니다잉 아이씨 30명을 맞추놓은건가 30명 맞추놓은건가 뭐야 아 주도직 게임이었구만 이거 아이씨 아 이상한 아저씨들 맞추는거였네 아이씨 아이씨 kir 어 일단 깼네 어 일단은 깼어 이 일단은 근데 퍼펙트가 아닌가? ㅋㅋㅋㅋ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단 일단은 일단은 저기 그 클리어는 한 급 같긴 하네 다행히도 자 일단 갑니다 뭔가를 못 썼으니까 맞춰 가야겠지 뭐야 이거 어떻게 가는거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가는거지 이거? 밑속에만 봤나? 아 맞구나 아아~~ 저렇게 저 뭐야 좌우도 왔다니 갔다니 할 수 있는 거였어? 아이씨 여기서 저기 저 짚고 올라가야 되나봐 앉을 수는 있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어 힘들게 올라왔다 어 다행이다 일단 다행이 자 봅시다 여기는 어디가 제일 그깝지 아니 이거는 잠깐만 너무 불리한 게임 아니야 이거? 어 거기가 너무 먼데? 아이씨 자 5가 나왔어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일단 일단 뭐 오 처음에 5나는 거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1 2 3 4 5 5 6 아아 두렵게 많이 가네 이씨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느낌은 6이다 1 2 3 4 5 6 오케이 오케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씨 가자 5 어 5나왔어 앵 1 2 3 4 5 1 2 3 4 5 오우! 오 펀치 개 세네? 오우아 이러면은 얘기야 달라지죠? 저걸로 잡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주사위 내가 많이 나와야되는데 일단은 오 6이다 6 6 6 1 2 3 4 5 6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잉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잉 그래도 얼마 차이 많은 차이나 나는같애 와씨 근데 딜이 너무 아프다 오 6이다 1 2 3 4 5 6 오케이 뭐 괜찮아잉 이거 6만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 진작에 많이 나와줬으면 내가 이전에도 빨리 깼겠지 2 3 4 5 오 다행이다 자 가자 오 6이다 6 6 6 자 감리장이 1 2 3 4 5 6 오 다행이다 봅시다 5? 운이 3 4 5 아 아프다 6 6 6 5? 되나? 1 2 3 4 5 아이씨 잠깐만 한번더 한번더 아이씨 아니 5가 나오냐 저기서 하필이면 왜 6이 나오지 자 가자 6 6 오케이 6이다 6 6 1 2 3 4 5 6 어우 좋습니다잉 알겠다 아우씨 아 주사귀가 제일 짜증나 오우 오우 주사귀가 제일 짜증나 이 외도 원숭이니? 야 원숭이도 하세요 원숭이도 어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이씨 길이 좀 짜증나게 되있나보다 여기 자 일단 가봅시다 가는 길은 어딘가요 저기 있겠지 아이템은 곳곳에 많구만 아이씨 오우씨 저 잘 피해가면서 가야돼 지금 뭐야 저건 또 뭐야 저건 저쪽에 죽은거 같은데 어 뭔가 있긴 있다 여기로 가는게 맞나 모르겠다 근데 아이씨 뭐야 이거 아 무적이구나 아이씨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아이씨 아이씨 어 다왔다 오우 빨리왔네 오우 다행이야잉 빨리왔어잉 아 다행이다 그래도 어느정도 빨리왔네요 아 근데 이번에 지로가 내가 뭔데? 으이 어 6이다 자 일단 야 먼저 갑니다잉 1,2,3,4,5 오 오케이 자 가자 자 이정도면 뭐 아직은 할만하지 2개? 5나 6이 많이 나와주면 되는데 잠깐만 어 그렇지 5 1,2,3,4,5 1,2,3,4,5 오예 쉰다고? 한 번 더 해야지 그러면 잠깐만 기왕 기왕 이렇게 쉰다고 하면 너 많이 뽑아보고 가야지 6 어 5 5 괜찮아 5는 괜찮아 1,2,3,4,5 어 5는 괜찮아 5는 괜찮아 그렇지 어 5는 괜찮아 1,2,3,4,5 다행이다 일단은 내가 먼저 앞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다행히도 1,2,3,4,5 1,2,3,4,5 아이씨 2,3,4,5 2,3,4,5 2,3,4,5 2,3,4,5 3,4,5 3,4,5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주사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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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이 안나와 오 6이다 그렇지 아이 이렇게 6이 나와야지 아이씨 아 와 죽듯이지 화환유를 조작을 하고 잡빠졌어 그냥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덟 그렇지 이게 화환유를 조작을 하고 있어 이게 보 NGOs 감히 ди서 지금 화환유를 조작을 하고 나빠졌어 아니시 데미지 부럽게 세네 저거 미친거 저거 쟤 잠깐만요 주사위는 좀 신중해야되거든? 6이 두번 나오면 그냥 게임이 끝나 6이 근데 나와야맞이지 4? 좀만 가자 4가보자 일단 아이씨 근데 이케에도 5가 나와야되잖아 제발 5나바다 5 5 나오면 게임 끝난다 5 5 4 버틸것 같기도하고 잠깐만 봅시다잉 일단 한간만 더가면 되니깐 일단 무조건 다음 턴만 되면 내가 이겨잉 내가 이겼네 오케이 오케이 나의 승기다 아 다행이다 아아 다행이다 에이 또 이거 또 깼으니 다행이지 아이씨 아니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거야 근데 이거 엔딩을 한번도 못보긴 하긴 했는데 뭐 얼마나 길게 있는거야 자 일단 갑옥시다 일단 저걸 어떻게 피해야될까 저걸 어떻게 피해야될까 우우씨 아 저걸 맞을 수 밖에 없잖아 저거 사전거리도 딸리고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오 저기저기 위에 뽀내기 있다 뽀내기 뽀내기 어 그렇지 어 뽀내기 아 나이스 자 갑시다 뽀내기 나이스 아 아 아 뭐야 저거 또 어 뭐 이상한게 나와 그냥 막 뭐 뭐 이상한거 쏴짓기기로 잡다줬어 그냥 어이씨 깜짝이야 잠깐만 일단 일단 저저저저저저저 저 장애물 원래 패턴을 봐야돼 내가 지금 여기 험어보거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지금 근데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타일 파악을 해야 돼요 스테이지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아이씨 뭐야 이거 왜 이거는 오오오 뭐야 오 깜짝이야 오이씨 놀래다 뭐야 이거 잠깐만 쉬었나 봐 됐다 아이씨 근데 저기 왜 못가는 건가 버그를 쓰면 가야 갈 수가 있지 아 버그 갈게요 니들이 버그를 알아 엄마 서운 명 맞추는 거네 두두지게임이겠지 뭐 자 두더지 게임 갑시다잉 굳없어 쟤네는 아니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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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끝하네? 오케이 좋습니다잉 깼으면 되지 자 갑시다 무슨 템을 주고 갈까 이번에는 아 저건 또 그거네? 체력 올려주는거? 자아 아이템을 놓고 잘 놓고 갑니다잉 자 이번에 로봇인데 저건 좀 심상시가하나잉? 저건 일단 나도 체력을 좀 올려놓고 자 갑시다 1,2,3,4,5 이거 어디로 가야 빨리가지? 이렇게도 가야되겠네 괜히 뒤로 돌아가면 아 네만 더 돌아가서 가는거잖아 이거 아 체력풀피야? 체력풀피도 나쁘진 않은거 같애잉 2,3개 오케이 자 4개 나왔어요 1,2,3,4 오케이 이거 나쁘진 않아? 오케이 1,2,3,4,5 오케이 어 나쁘지않았다 혼자서 멀리갔구만 우와씨 데미지받아 데미지 미쳤노 4? 1,2,3,4 자 잠깐만요 누굴 써야되지? 원숭이 써볼까? 에이씨 공격도 약하네 괜찮아잉 그래도 8대8이야 그래도 피나는거다 에이씨 피를 채우고 자빠져 오케이 1,2,3,4,5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잉 이익이 되면 내가 이기겠네 이거?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내가 이길거 같애 sair 난 Shit 난 잘 못갔네 아 몰라 일단 가만 그래도 내가 이기겠지 그래도 내가 이기겠지 오케이 다행이다 한창 쉴대 오케이 오 6이다 1 2 3 4 5 6 오케이 오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오 좋아 피 하나 남았다 어찌됐든지 쟤들 잡든지 내가 먼저 도착하든지 둘 중 하나야 상황이 아주 좋아 그냥 뭐 끝까지 가보자 이거 오 어찌됐든지 내가 이긴 게임이네 이거 아 아주 좋습니다잉 1 2 3 4 어 뭐야 한 번 쉰다고? 미친 잠깐만 오 다행이다 자 어찌됐든지 이거 내가 이긴거야 이거 이거 마음이 있다봐 내가 지나 자 자 개 오 자 수고링 보스 스테이지네 오 끝판이다 자 보스 스테이지에잉 봅시다 끝판 야 끝판 처음 하는거 같아 끝판 처음 하는거 같아 드디어 왔구나 퍼맨 하지만 원반을 돌려주지 못할것이야 공격패턴이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잠깐만 공격패턴 공격패턴이 어떻게 되는거야 쟤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아니 공격패턴이 어떻게 되는거냐고 아아 아이씨 아이씨 아닌데? 각도샷 하는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아이씨 아 맞구나 아니 저거 맞는거 같은데? 펀치적되어있는건 맞나보네 밟아도되고 아 밟아도되고 아아 그런스타일이야? 아이씨 전식으로 하는거구나 근데 몇대를 내야되는거야? 아이씨 어우 짜증나잠깐만 저 타이밍을 봐야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타이밍 아이씨 아 타이밍 그지같이 잡았네 진짜 아우 아니 엄청 어렵진 않은데? 에잇잠깐만 지금 타이밍을 보니깐 타이밍을 보니깐 엄청 어려운건 아닌데? 아이씨 아아 짜증나네 아 아이씨 후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어우 암맘바 아아 저거 어떻게 맞춰야돼 너무 짧아 위치가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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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우! 점프는 중심에 하겠구나.. 위에 저..저..전선이 있어가지고.. 점프는 위로 함부로 뛰면 안 되겠다.. 전선이 있어서.. 2중 1명은 죽는다는 얘긴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짜증나네 저 정기 저거?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점을 피하면 되겠구나! 근데 몇 대를 밟아야 되는 거야? 진짜.. 아.. 짜증나네.. 잠깐만 잠깐만.. 아.. 저걸로 어디가서 피해도 돼.. 와디가디 좀..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 좀.. 아우씨.. 아잇.. 남자새끼가 쪄.. 오오케이! 아 이제 잡았네.. 오.. 오.. 이제 잡았네.. 이게 끝판이지.. 뭐하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물러선다.. 이 얘긴가? 이번에는 내가 물러선다.. 그 얘기였나봐.. 오오오.. 드디어 요.. 퍼맨한테 이제 원반을 되찾아줘서 고맙다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오오옹.. 다행이다.. 하아.. 이게 엔딩이구나.. 내가 엔딩 처음 봐 지금.. 어릴 때 해본 적은 있는데.. 저 스테이지 3인가 4? 거기까지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 근데 뒤에 오죽도 있었구나.. 스테이지가.. 이게 엔딩이었군.. 근데 뒤에 뭐.. 이게 엔딩인가 보네요.. 근데 뒤에 뭐.. 크레비트는 안 나오나? 일단 조금만 더 봅시다.. 크레비트는 나오나? 안 나오나? 크레비트는 grav합니다.. 캘맨도 나오는 marginal cricket 뭔데? 아 이제 넘어가나? 오시마이 아 이렇게 디엔드 라고 나오죠 엔딩 크레딧은 별도로 안나오나봐 자 이 완전 끝이네 어떤 키를 눌러도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펌앤 고성게임 쿠랑은 이렇게 엔딩 본 곳으로 나도 지금 엔딩 이거 처음 봤거든 요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